18번. A co-worker keeps reminding you that it was you, not gale. 좀 너무 기니까 자르면서 가보면 먼저 keep ing, 계속해서 뭐뭐하다죠? 그런데 리마인딩이, 리마인드 동사가 여기서 사형식 동사로서 사용돼서 간목, 직목 이렇게 사용이 됐어요. 여기를 중간에 한번 끊고요. 동료가 너에게 대절을 계속해서 상기시킵니다. 자, 여기가 it is who 해가지고 강조 구문이 된 거예요. 그것은 너야, gale이 아니라. 그런데 뭐가? Who really deserved the credit for that great idea? 그 멋진 생각에 대한 공로를 정말로 받을 만하다. 자, 여기가 동사 목적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칭찬을 받을 만하다. 그 멋진 생각에 대해서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은 게일이 아니라 너라고 너에게 계속해서 상기시킵니다. Every time he or she says it. 자, 여기는 대탄화가 생략이 돼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나 그녀가, 여기 동료가 되겠죠? 그것을 말하는 매번, 동료가 그것을 말하는 매번, it upset you, 그것은 너를 화나게 하고, 그리고 opens your wound again, 너의 상처를 다시 연다.